It's Tuesday Morning Live! Radiohead, New Wave! 저평가, 우량주! Old 매체, New DJ! Talkmonster, 그리고 Hipster!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조정식! 안녕하세요. Tuesday Morning Live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토크 마스터 조정식입니다. 오늘 또 새 코너로 새벽 6시 반에 보이시죠? 보는 라디오에 함께하시는 분들 제가 보타이를 또, 턱시도 차림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볍게. 조크 이렇게 날리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웃음 만들어내는 그런 코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시안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 됐을 때는 몇 번 오늘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멋있네. 빠밤 아니네요. 멋있는 걸로 준비했네요. 자, 호감 있는 상대에게 은근히 티내는 나만의 방법. 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옆에서 직접 연주를 우리 밴드마스터가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은근히 티낸 나만의 방법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보면서 가볍게 토크를 좀 주고받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약간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기억을 우리 청취자분들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It's Tuesday Morning Live! Go! 정식!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DJ 올드매체, New DJ 정식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약간 조금 다르게 흘러가서 삐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3부를 함께 했지만 다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이 코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 안건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펀펀투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펀펀투데이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변화를 꾀하고 힙한 라디오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펀펀투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재미있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이제 칭찬 위주로 들을 줄 알았는데 진짜 쓴소리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의견을 좀 볼까요? 노래 나갈 때도 아메리칸 느낌 나게 앉아있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코난 오브라이언이나 제미 펠론 같이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지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저희도 어려웠어요. 저희도 어려웠고 요런 토크 좋아요. 가볍게 약간 미국 서부 느낌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2인권의 펀펀투데이 언제 하나요? 식디가 N행시 할 때 번데기들한테 하는 말 기억하세요. 힘 좀 빼요. 식디 하고 싶은 거 다해요. 오늘 나름 재밌었어요.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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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없으면 되는데 זumen 안정하리네. 저녁은 같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